안녕하세요. 스파이키 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블루투스 5.0 지원의 TWS 완전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뮤토리 R1 제품입니다. 우선 뮤토리 R1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살펴볼텐데요. 우선 충전 케이스 겸용 보관 케이스입니다. 측면에 LED가 있어서 현재 충전 상태를 알 수 있고 마이크로 핀 충전 포트를 사용하고요. 뮤토리 R1 제품이 좀 특이한 것은 다른 회사 제품들은 오픈형인데 이 제품은 슬라이드로 제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돌리게 되면 충전 중이던 제품이 불이 들어오면서 페어링 상태로 변하고 한번 등록했던 스마트폰은 블루투스를 온 상태로 돌려주면 기다렸을 때 한번 등록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페어링이 됩니다. 사용하려면 당연히 이어폰을 빼서 귀에 꽂게 되고 음악을 들어서 사용을 하다가 사용을 마치거나 중간에 끄고 싶을 때는 아니면 충전을 하고 싶을 때는 다시 충전 케이스 겸용 휴대 케이스에 넣고 슬라이드를 돌려주면 측면에 충전물이 들어오면서 전원이 꺼지게 되고 등록되어 있던 유토리 R1도 자동으로 블루투스 감지가 안되기 때문에 꺼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이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